반갑습니다 박수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같이 2023 수능 대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에 지금 현재 시각이 지금 선생님이 평가원 시험 본 날 한 11시쯤 됐거든요 11시쯤 넘었는데 지금 현재 등급 것이 45, 40, 33, 24로 나왔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예년하고 그전하고 이제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어봤던 경험에 의하면 45보다 넘을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난도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 나는 되게 어려웠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 난도라는 거는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예전에 치러졌던 평가원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능보다는 당연히 쉬웠습니다 당연히 쉬웠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셔서 보도록 하시고 내가 총평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대로 이건 노래가사잖아 지나간 시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복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알겠지? 복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탓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이 아닌 다른 시험에서는 뭘 배워가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해설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를 딱 접근을 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문항마다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을 배웠을 때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 내용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신흥시험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목적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문항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당연히 기본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개념을 알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봅시다 1번 문제야 초대륙 형성과 분리 초대륙 형성과 분리입니다 과정 중에 과정 중 일부에 대하여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륙 형성되고 분리되고 이런 과정인데 자 첫 번째 학생 A 판계안은 초대륙에 해당해 맞는 말이죠 그죠? 판계안 전의 초대륙은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건 로디니아가 하나 나오죠 한 12억 정도 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열곡되는 기억 중에 형성될 수 있어 이것도 좀 신기하게 학생들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열자가 들어가는 단어에 대한 언급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이게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단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지구과학에서는 열자가 세 가지 의미가 쓰여요 세 가지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한번 볼게 일단 여러분들 뜨겁다라는 의미를 쓰죠 뜨겁다 어떤 단어인지 딱 떠올릴 거야 그죠? 그리고 줄지어 있다 이런 단어도 쓰고요 그리고 갈라진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열자가 균열할 때 열자 있잖아 건열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열자가 쓰인다는 거야 그러면 뜨겁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우리가 열점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도 핫스팟이잖아요 핫스팟 이게 그리고 줄지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열도 줄지어진 섬 그래서 열도도 이제 예전에 수능에 나왔을 때 호상열도 나왔을 때 학생들 많이 틀렸었어요 호상열도는 섭입대에서 나타나는 구조거든 그런데 이게 뭐랑 다르냐면 하와이 열도 이거랑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하면서 단어를 갖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갈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열곡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열곡 혹은 건열인데 이 열곡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열곡이란 단어가 원칙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발산형 경계에서 나오는 단어야 내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딱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 발산형 경계가 있는데 얘가 해양판이 갈라질 때는 열곡 해령 이런 단어를 쓰고 대륙판이 갈라질 때는 열곡 대라는 단어를 썼지 이걸 갖다가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발산형 경계 중에 대륙판이 갈라지면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쪽에 이런 게 있거든요 대륙판이 갈라질 때 얘네들이 열곡 대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곡대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 해저 확장으로 이제 이어지잖아 대륙이 분리되면서 열곡대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 단어에 대해서 아마 헷갈렸던 것 같아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열곡대는 대륙이 분리되는 걸 발산형 경계니까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령을 축으로 해저 지적이 줄무니까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니은의 증거다 해저 확장설의 대표적인 증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 ABC 전부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답을 많이 고른 친구들 중에 3번 문제를 고른 친구들이 꽤 많아요 3번이 19%거든 정답률이 지금 76%인데 19% 학생들이 열곡대라는 단어를 몰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단어에 좀 집중을 하시고 용어 단어 되게 중요해 단어 용어가 모여가지고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 차근차근 펼쳐놓고서는 내가 어떤 단어를 개념편 펼쳐놓고서는 내가 이 단어를 정의할 수 있는가 이 단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도록 하시고 하시는 게 더욱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fundament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